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시험 치다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. 답안지 마킹을 먼저 하세요. 문제별로 마킹이 있잖아요. 이거 먼저 하시고 이름은 울며 불며 사냥하면 할 수 있어요. 비참하지마. 그렇게도 해야지. 그런데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면 안 돼요.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안 됩니다.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거기에서 문제를 푸는 건 안 돼요. 근데 그 이름하고 이런 것들은 식별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정시간이 급하면 이름을 일단 나중에 쓰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. 그거부터라도 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